커피 1잔 하시면서 뭐 뉴스 들으세요. 뭐 그런 식으로 들려드리는 코너가 있어요. 네. 그럼 한번 저희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도 배워서 따라해봅시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뭐. 네. 커피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신문 보면서 커피 한 잔 하시죠. 일부러 멀리 찾아간 맛집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에 대한 기사 보셨습니까? 미국 존소옵틴스 대학의 연구팀이 쥐들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노력한 만큼 맛을 느끼는 효과가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연구팀은 식사가 다양한 동기와 배고픔의 정도,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들이면 더욱 맛있게 느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람은 잠자면서 과거의 애틋한 감정과 관련된 기억이 더욱 견고해졌답니다. 뇌는 잠잘 때 기억을 강화할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랑의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골라낸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과거 연애 시절에 품었던 상대에 대한 사랑스러운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랑 싸움 후 사과를 결심했다면 우선 상대를 푹 자도록 수면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재밌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커피 한잔하면서 이런 정보도 얻고 이러면 좋네요.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커피 브레이크 해드리고 노래 세 곡을 틀어드리거든요. 세 곡이나? 진짜 커피를 드시는구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김선영 씨는 역시 7년 동안 하신 경력을 무시 못하겠네요. 베테랑이시네요. 느낌 아니까. 다들 하는 건데. 그런데 좋은 코너네요. 우리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못할 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침에는 모닝 커피, 커피 브레이크 좋지만 우리는 낮에 하는 거니까 낮에 많게끔 괜찮을 것 같아요. 주스 브레이크 뭐 이런 거. 주스 브레이크. 좋네요. 저희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그러죠. 네. 대추차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신문 보면서 대추차 한 잔 하시죠. 붓바라우파 붓바바. 일부러 멀리, 아주 멀리 찾아간 맛집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 아세요? 멀리까지 가는데 맛없으면 열받잖아. 부부싸움 뒤에 사과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잠을 잘 때 좋은 게 나오는 연결과 있잖아. 네. 일단 묵직한 둔기로. 그게 뭐예요? 그런 걸 옆으로 비계 삼아서 비구잠 좋다고 그렇게 자고 난 후에 그때 사과하세요. 이상 오늘의 대추차 브레이크였습니다. 북바라우파 붓바바면 딴 분이시잖아요. 그래요? 하다 보니까. 서영춘. 네. 서영춘 선배님. 인천 앞바다에 사이가가 떴으면. 여기 emphasizesgate buatlex이었을까요? mortarün. Promise gre flu는กballs 같아요. 저희의 생각 times pasar이나 somm exempl이 좋아서 가격이 próxima aid Alcohol. 진짜 나눈 뭐가 방법이 Islands organizational. 거기서 좀 힘든 patrol하고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